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윤형수 작가의 단편소설 아직은 밤입니다. 아직은 밤 아직은 밤이지만 곧 새벽이 오리라는 어떤 암시는 아닐까요? 여기 오랜만에 남편을 만나러 시골집에 내려간 한 여자가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과 맞닥뜨렸는데요. 거기에서 그녀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길래 그렇게나 당황스러웠던 걸까요?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품 속으로 저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형수 작가의 아직은 밤입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은 밤 윤형수 빗방울이 제법 굵었다. 어느새 옷과 가방이 젖어들기 시작했다. 우산을 가져가라는 과수댁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기는 커녕 단 한 번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아마 남편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두려워 차마 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몇 달 만에 찾아온 아내가 가겠다는데 방에서 내다보지도 않는 남편을 그런 남편에게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는 내 모습을 과수댁에게 들킬까봐 나는 아마 겁이 났을 것이다. 논뚝길에서 국도로 내려서는데 산허리를 굽이돈 버스가 오는 것이 보였다. 정거장이야 백여 미터는 실이 가야 했지만 당장이라도 손을 들면 버스를 탈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지 않았다. 평상시와 똑같은 걸음걸이, 동네의 공원을 산책할 때의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를 유지하느라 무더니 애를 썼다. 남편과 과수댁의 폐에 들락거리는 이곳의 공기. 그들의 눈에 익숙한 이 산과 들에서 한시밥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곳의 냄새와 이곳 비탈에 뿌리박은 빗두름한 나무들, 길가 도랑을 메운 잡초 덤블들을 내 눈과 코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세상에 실수로라도 다시 찾아들지 않으려면 그리해야 했다. 정거장에 닿은 버스는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 한 사람과 비가 내리는데도 형태조차 망가지지 않는 흰 매연가스 한 보따리를 쏟아놓고 횡허께 가버렸다. 손에 들었던 가방을 어깨로 올렸다. 내 미련의 무게였다. 칫솔과 샴푸, 화장품, 잠옥과 여러 벌의 내의, 혹시 시간이 나면 필요할지 모르는 수필집까지 새로 사 챙겨온 터였다. 남편의 집에서 2, 3일, 어쩌면 그 이상을 지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부부 간의 접촉이 그리워서가 아니었다. 몇 달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남의 눈을 보아서도 그 정도는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봄에 왔을 때는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특별히 할 일도 할 말도 없이 그저 소, 닭 보듯 함께 밥을 먹고 들을 거닐고 낮잠을 잤다. 너무나 단조롭고 무료하여 혼자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몇 번이고 안도에 숨을 내쉬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돌이켜보니 나쁘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소나무 숲을 깨우던 산들바람, 복사꽃, 개울가에 모였던 오리들, 검은 염소들과 그리 배둘지 않았다는 자족감이 있었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남편과 마주 앉은 지 한 시간이 못 되어 나는 나도 모르게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이렇게 봤으니 됐죠. 어득비전에 올라가려고요. 잠자리가 바뀌면 내가 잠을 설치는 거 당신 알잖아요? 몇 마디 안부 인사를 나눈 뒤 숨조차 쉴 수 없게 조여오는 방안의 침묵을 깨뜨리는 말은 그것밖에 없었다. 그러든지 여기 잠자리가 아무래도 불편하지. 경운이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남편이 기다렸다는데 대답했다. 삶은 옥수수 몇 자루를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아 방으로 들여오던 과수댁이 깜짝 놀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지금 가신다고? 어떻게 내려오자마자 가실 생각을 한디야? 다음은 하루라도 쉬었다 가셔야지. 애기 아버지 뭐해요? 애기 엄마를 이렇게 보내면 되남? 정거장 벤치에 걸터 앉았다. 그나마 버스 정거장에 지붕이 있어 다행이었다. 함석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제법 소란스러웠다. 남편의 집 언덕의 소나무숲, 논뚝, 채 연글지 않은 벼들이 빗방울 무게로 잘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는 찬찬히 눈에 담았다. 됐어. 이만하면 나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눈을 감았다. 버스가 오려면 2, 30분은 더 기다려야 했다. 이러다가 깜빡 좋을 수도 있다. 하기야 버스는 놓쳐도 되었다. 읍으로 가는 버스는 오고 또 올 것이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께. 난데없는 말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과수댁이었다. 프로죽죽한 비닐구장을 발목까지 걸친 과수댁이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서 있었다. 과수댁이 저부산을 내밀었다. 애기 엄마 발새 갔다고. 버스 떠났음께 나갈 것도 없다고 애기 아버지가 했사도 내가 부리나케 쫓아왔구먼유. 애기 엄마 버스 놓치고 비 맞은 병아리 마냥 쭈그리고 앉았는 게 눈에 호언이 보이더란께유. 비닐구장에 모자를 벗자 과수댁의 파마머리에서 김이 났다. 버스만 타면 비 맞을 일 없어요. 괜히 수고하셨네요. 과수댁이 버럭 화를 내었다. 가져가시란께. 읍에서 버스 기다려야지. 서울에 내리면 걸어야지. 어떻게 비 맞을 일이 없디야. 사람 정성을 이렇게 몰라주면 되가니. 하여간 애기 엄마 고집도 애기 아버지랑 똑같아. 보통 때는 암지랑도 안타가 한 번 시작하면 저작거리 황소가 어마 뜨거라 꼬리를 뺀다니께. 과수댁이 내 쪽으로 바싹 당겨 앉았다. 쪼깐 매미 거슭해서 그리유. 애기 엄마가 하룻밤 자도 않고 바로 나서는 게 아무래도 무신 오해라도 샀는가 혀서유. 오늘따라 남편이 그녀의 집에 있었던 이유는 부엌 찬장 위에 올린 광주리를 꺼내는데 마침 남편이 그 집에 들렀고 남편이 그 집에 들른 이유도 무시로 들린 것이 절대 아니고 오늘따라 세금고지서가 나왔나 확인하러 잠깐 온 것 뿐이었으며 광주리를 대신 꺼내준다고 남편이 부뚜막에 올라갔다가 뒤로 물러선다는 게 허방을 짚는 바람에 과수댁이 급히 남편의 허리춤을 잡고 같이 웃었을 뿐인데 때마쳐 내가 들어섰다는 얘기였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오해를 사면 안 되니께. 이건 참 우리끼리 얘기지만 시상천지 아기 아버지 같은 이는 없으니께. 쇠주 한 병을 제대로 마실 줄 아나. 계집을 밝히기로나. 그러니까 아기 엄마도 믿거라. 서울 가기신 거 아뇨? 오해라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것저것 서울에 일이 많아서요. 웃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면서도 나는 과수댁을 훑고 있었다. 과수댁은 달라져 있었다. 손톱에 칠해진 분홍색 매니큐어. 거무스름한 피부에 목덜미는 놓아두고 얼굴만 뽀얗게 분을 올려 마치 각시탈이라도 쓴 듯한 화장. 현란한 꽃무늬 월남치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이 역겨웠다. 기미가 가득 끼인 얼굴에 금속으로 앞니까지 두른 볼품없는 시골여자. 수다라면 몇 날 며칠을 떠들어도 끝이 없을 듯한 나보다도 13살이나 많은 65세의 노파를 상대로 질투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아기 아버지가 내 셋째 동생하고 동갑이요? 아닌 소리로 호랍이의 사정 과부가 한다고? 아기 아버지가 지금쯤은 입이 심심허겄다. 오늘쯤은 옷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 동생 같으니께 자연적으로 매미 쓰이니께. 버스에 오르는 내게 과수댁은 기어코 우산을 질러 안겼다. 과수댁이 또 소리쳤다. 여그 일은 암 걱정 말어유. 내가 다 알아서 하니께. 버스 좌석에 앉았다. 과수댁을 향하여 단 한 번의 미소도 손짓도 보내지 않았다. 힘이 없었다. 내 몸 어느 구석엔가 숨어있던 작은 기운마저 씨역씨역한 과수댁에게 남김없이 빨려버린 느낌이었다. 읍내 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직행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40여 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래봤자 오후 4시가 지날 뿐이었다. 남편에게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쫓기듯 되짚어 올 바에야. 새벽부터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들 경훈의 결혼 문제를 의논하고 싶었다. 제대하여 대학 4학년에 복각한 경훈이 웬 아가씨를 데려와 인사시켰다.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가무잡잡한 피부의 아가씨는 검은콩처럼 대글대글하고 당돌했다. 남편에게 해야 할 말은 또 있었다.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였다. 보호자분 계시죠? 한번 같이 나오시죠? 의료보험공단에서 날아온 건강기초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내과 의사로부터 들은 말이었다. 50두르의 나이가 적어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조금 더 케어 물으면 자세한 진단 결과를 알려줄 듯도 했지만 나는 그대로 병원을 빠져나왔다. 보호자하고 같이 오래요. 아마 나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어리광을 피우고 싶었을 것이다. 의사로부터 들은 보호자라는 낱말이 그야말로 나를 보호해줄 것처럼 따뜻하고 안온하게 들렸기 때문일 것이다.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으니 따뜻하기는 해도 쾌적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바닥과 플라스틱 의자들의 벤 퀴퀴히하고 지린 냄새가 내 몸까지 저리는 기분이었다. 지금쯤 남편과 과수댁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가버린 내 얘기를 나누며 조금쯤은 불편해하고 있을까? 과수댁이 건네준 우산을 쓸그마하니 의자들 틈서리에 내려놓았다. 퀴퀴한 냄새가 밴 이곳에 꼭 알맞은 물건이었다. 승강장으로 나섰다. 버스가 들고 나는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바닥에 빗물이 군데군데 고여있었다. 대합실 지붕의 낙숫물이 떨어지는 제법 큰 우덩이에는 수도 없이 크고 작은 물방울 왕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순식간에 쓰러질 영광, 환호, 박수갈채. 개척교회의 목사로서 누구보다도 충직했던 남편과 목사의 삶으로 굳은 일을 도맡았던 내 지난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신학대학원의 목회저과정을 끝내고 남편이 작은 개척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했던 때가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시절이었는지 모른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당신이 이해해 주니까.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까. 교회가 새 들어있는 상가 옥상의 단칸방. 두 아이의 영향을 걱정해야 할 만큼 부족한 봉급이었지만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다음 예배 시간의 설교를 준비하던 그때의 우리에게는 끼니를 거르고도 환히 웃을 수 있는 성취감이 있었다. 세상과도 바꾸지 않을 남편이 있었고 그의 곁에 내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옛날의 그가 아니었다. 과수댁과 화통한 웃음을 나누던 그가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고 악몽이라도 꾸듯 굳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필이면 그때 그 공간에 끼워진 나 자신이 밉고 원망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오후 4시의 하늘이 6시, 7시의 하늘만큼 어두웠다. 검은 비구름이 두터운 천막처럼 하늘을 덮어 이대로 날이 점을 모양이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시간 건너뛴다 하여 큰일이 날 것도 아니리라. 하루 24시간 새끼 밥을 꼬박꼬박 챙긴다 하여 그리 대단한 삶의 의미와 성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 만큼 하루도 1년도 사람의 몇십 년 인생도 미어질 정도로 꽉꽉 끝까지 채울 필요는 없을 터였다. 좌석번호 8번 서울행 직행버스의 두 번째 자리가 내 좌석이었다. 가방을 실엉에 얹고 자리에 앉았다. 한기가 들었다. 비에 젖은 구두와 처덕처덕 감기는 바지까랑이가 체온을 계속 빼앗아 가고 있었다. 어찌되었거나 버스에 올랐으니 문제는 없었다. 서울의 내 집에 닿기만 하면 몇일 동안 감기를 낯든 몸살을 하든 혼자 감당하면 될 일이었다. 그 새끼 데려와. 사장이면 다야. 쟤가 회사에서나 사장이지 친구한테도 사장이야. 버스 뒤쪽에서 왼 사내의 혀 꼬부라진 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똑바로 앉으라니까. 친구들 둘이 그를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빼는 중이었다. 조용히 가기는 틀린 듯 했다.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제 자리가 아무래도 좀... 눈을 들어보니 한 아가씨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뒷좌석의 승객들 몇 명이 앞으로 자리를 옮기는 중이었다. 50인승 버스에 승객이 20명 남짓하니 추객만 아니라면 넉넉할 좌석이었다. 하는 수 없었다. 창쪽으로 들어앉았다. 나 안주했다니까. 여기 좋네. 야야. 여기 편안히 앉아서 술 한 잔 더 하자. 추객이 사지를 버르젖거리며 통로 바닥에 드러누었다. 친구들이 그를 똑바로 앉히들아 애를 먹었다. 운전기사가 뒷자리로 갔다. 추객의 친구들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놈 금방 잡니다. 수십 개는 되어보였다. 수십 개는 되어보였다. 아가씨가 그것들을 주워 올리는 동안 나는 휴대용 휴지를 넓게 펴서 아가씨의 자리에 놓아주었다. 아가씨가 고마워했다. 흙먼지뿐 아니라 사람들이 축축한 발길 때문에 로뜨들이 형편없이 더러워져 있었다. 뒷자리에 앉은 중년의 사내도 바닥에 웅크린 아가씨의 등을 쳤다. 그의 손에 로뜨 두 개가 쥐어 있었다. 여기도 있네. 맞은편 승객도 한 개를 내밀었다. 언니 파마 좀 해주려고 서울에서 가져왔거든요. 가방을 겨우 꾸린 후 자리에 앉은 아가씨가 변명하던 말을 이었다. 제가 미용실에서 일해요. 영등포역 앞인데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주인은 아니지만. 그러고 보니 아가씨의 긴 생머리가 매끈하게 잘 다듬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가닥씩 집어 노란색으로 부분 염색을 한 것도 그런대로 세련되어 보였다. 고마워요. 영등포면 조금 머네. 우리 집은 강동이라. 국도를 따라 검게 흐르는 강물도 길도 온통 무리였다. 바깥 온도가 낮은지 차창에 이내 김이 서리기 시작했다. 운전기사가 앞쪽 창문을 걸레로 닫기 바빴다. 나는 계속 한기를 느꼈지만 난방을 넣어달라는 청은 하지 못했다. 난방 때문에 김이 더 서릴 수도 있겠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옆자리에 아가씨가 앉은 것이 다행이었다. 아가씨의 무릎에서 내 무릎으로 전해오는 미약한 온기가 반가웠다. 아가씨가 앉은 것이 다행이었다. 언니가 여기서 살아요. 사모님은 여기 어떻게 고향이세요? 아가씨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사모님은 무슨 아줌마라고 하든지. 사모님, 목사 사모.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호칭이었다. 아가씨가 웃었다.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은 무조건 다 사모님이에요. 아줌마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10살 차이 나는 언니가 반 엄마라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이 쉬는 날에는 꼭 내려온다고 했다. 미용실 일이 중노동이라고도 했다. 온종일 서 있으니 다리도 부을 뿐 아니라 팔 힘도 세워야 손님들 머리를 감길 수 있다고도 했다. 차창의 어린 김 때문에 창밖은 내다뵈지 않았다. 유리장 바깥면에 닿은 빗방울들이 빗금을 그어대는 것만 보였다. 앞자리에 앉은 30대인 남자 승객이 가끔씩 일어나 앞유리를 닦아주었다. 운전기사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다. 아가씨의 이야기가 나직하게 이어졌다. 나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목사 사모 노릇을 할 때에는 수많은 얘기를 듣고 또 들어야 했다.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했지만 신자들은 자신들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과수댁도 남편에게 그러했을까. 죽은 남편의 술버릇을, 증그럽던 시집살이를, 남이나 다름없이 사는 아들 부부 이야기를, 헌 수도꼭지 물새듯 줄줄이 꿰는 과수댁에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의 말을 건네었을까. 과수댁 때문에 불편했던 감정을 질투라는 한마디 낱말로 규정지을 수는 없었다. 과수댁의 몸을 가득 채운 어떤 환한 빛, 활기가 불어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의 단조로운 삶에 남편의 존재가 던져준 선물이리라. 남편에게도 과수댁의 존재가 삶의 새로운 지평이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남편의 모습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던 뿔태안경, 흰 이마, 원우하면서도 확고한 의지가 보였던 그의 미소는 이제 없었다. 반 백발의 짧게 자른 머리, 붉어진 손마디, 검게 그을린 얼굴에 이리저리 그어진 주름들, 크고 작은 반잠들이 그의 특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더욱더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되어갈 것이었다. 그냥 자라니까. 추객을 흑박지르는 친구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추우신가 봐요. 아가씨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좀 춥네. 몸이 젖어서 그런가 봐. 두 손을 겨드랑이에 끼고 몸을 웅크렸다. 아무래도 몸살 기운이 이는 듯했다. 그제야 생각해보니 그녀의 말소리가 끊겨있었다. 무언가 얘기를 계속한 듯한데 내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알아챈 듯했다.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이의 처지에 귀 기울이고 한숨을 쉬어주는 것도 내 안의 땅이 굳을 때의 일이었다. 잠깐만요. 가방을 뒤지던 그녀가 무슨 꾸러미를 내게 건네주었다. 털실로 얇게 짠 연노랑색 숄이었다. 이거 걸치세요. 우리 언니가 짜준 거예요. 필요 없어요. 괜찮아. 몇 번 손을 내져었지만 그녀는 굳이 그것을 내 어깨에 둘러주었다. 언니는 내가 이걸 걸치고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철도 이른데 일부러 가져왔어요. 숄은 따뜻하고 포근했다. 무겁기만한 내 미련한 가방에는 몇 벌의 내위와 얇은 잠옷만 들었을 뿐 추울 때를 대비하여 덧립을 만한 오탄벌이 없었다. 어느새 버스는 국도를 벗어나 곧게 뻗은 고속도로에 올라섰다. 그렇다고 시원스레 달리는 것도 아니었다. 빗길 운전이라 모든 차들이 속력을 내지 못했다. 창의 서리는 긴뿐 아니라 앞서가는 차들이 차폭등과 브레이크 등도 문제였다. 노랗고 붉고 때로는 하얀 불빛이 빗물에 젖은 도로에 길게 드러누워 어디까지가 정작 앞차의 불빛인지 헷갈리기 십상이었다. 아가씨와 나는 한가로의 날씨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난히 비가 많았던 올여름 우리나라도 점점 날씨가 푸근해져 겨울 추위가 그리 매섭지 않다는 등의 평범한 이야기였다. 언니랑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그녀가 난데없이 말을 던졌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화장은 하지 않아도 머리만큼은 목숨 걸고 한대요. 머리를 닦거나 펴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엉킬 정도로 심한 곱슬머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뿐 아니라 남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파마 손님이죠. 그래서 요새 레게머리 배우고 있어요. 아시죠? 잘게 빡빡하게 닦는 거예요. 머리 닦는 기계가 있기는 해도 사람 손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끝 웃을 때마다 뺨에 베는 보조개가 귀여웠다. 스무살 안팎. 내 딸 경미가 살았으면 꼭 그 나이 또래였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미용실을 열면 포대로 돈을 긁어모은데요. 그 나라에는 아직 미용실이 별로 없대요. 돈 없는 흑인들이 강도짓을 하는 게 문제라지만 저는 걱정 안 해요. 강도에게 털릴 만큼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근데 아줌마, 이건 비밀이에요. 다른 미용사들이 먼저 가면 말짱 헛일이니까요. 그녀가 눈을 크게 뜨며 쉿, 입에 손가락을 대었다.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다. 그런데 너무 멀지 않아? 말도 안 통할 테고. 한 번 가면 그뿐인데요, 뭐. 그리고 말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미용실에 온 손님 얘기로는 잠비아는 여러 종족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끼리도 말이 안 통한대요. 그녀가 어린아이처럼 혼자 고개를 갸웃거렸다. 공용어는 영어라는데 영어야 뭐 파마, 커트, 레게, 헤어드라이 이거 다 영어잖아요? 팁, 머니, 샴푸, 뷰티풀, 땡큐 안 되면 몸짓 발짓하면 되고요. 우리는 또 기분 좋게 같이 웃었다. 아프리카 우통을 벗은 흑인들이 북을 치는 검은 대륙 좋은 생각일 수도 있었다. 한 집 건너 미용실인 서울에서 가게를 여느니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었다. 힘들고 외롭기야 하겠지만 내 속마음을 알아채기나 한 듯 그녀가 말했다. 언니랑 같이 갈 거니까요. 그러면 외로울 것도 없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다. 뒷자리의 추객이 드디어 잠이 든 모양이었다. 빗속을 해치는 버스의 엔진 소리만 크게 들려왔다. 몸이 풀리니 기분이 훨씬 나았다. 좌석의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편안히 몸을 기대었다. 그녀도 이내 나와 똑같이 몸을 기대었다. 내 귓가에 스치는 그녀의 목소리가 몽롱하고 잔잔했다. 언니랑 매번 아프리카 얘기를 해요. 거기 가져갈 옷들, 밑반찬들, 우리가 살 집도 설계하고요. 마당에는 서로 다른 나무를 심겠다고 우기기도 하고요. 꿈꾸는 건 어쨌든 즐거우니까요. 한순간에 깨지는 게 또 꿈이지만 그런 동화 있잖아요. 우유 한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는 아가씨. 우유를 팔면 그 돈으로 병아리를 사야지. 병아리를 잘 키워서 닭을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송아지를. 송아지는 커서 소가 되겠지. 부자가 되면 비싼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가는 거야. 멋진 남자가 춤을 청하겠지. 춤을 추시겠습니까? 예. 아가씨가 남자에게 멋지게 인사를 하는 순간 머리에 이인 우유가 쏟아져서. 맞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 우리 딸이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읽어준 기억이 나. 따님이 있으시구나. 몇 살이에요? 아, 아직 어려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내 딸 경미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다. 입술은 밝았고 눈망울이 큼직한. 친구들에 휩싸여 은방울처럼 웃던. 경미는 정말 흠이라고는 없는 착하고 현명한 소공료였다. 한창 공부하느라 바쁘겠네요. 그래도 뭐 엄마가 잘해주실 테니까. 잘해주기는 나는 엄마도 아니었어.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고. 저는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한 장에 있던 엄마 사진을 언니가 찢어버렸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언니 말 안 듣고 엄마 사진만 끌어안고 사니까.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엄마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잊어버렸어요. 미용실에서 아줌마들을 너무 많이 봐서 헷갈렸는지. 우리 엄마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었대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었대요. 다시 볼 수 없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잘해주고 싶고 또 잘못한 걸 사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 딸도 얼마나 예쁘고 착했는데.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져었다. 내가 아는 여자. 나랑 잘 아는 여자 얘기야. 우리 딸이야. 물론 잘 살고 있지. 학교도 잘 다니고. 피곤하네. 질끈 눈을 감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딸의 죽음에 대해 너블너블 입을 열다니. 딸에 대한 아픔을 내놓고 광고할 만큼 어미은야치 두꺼워졌다는 뜻일까. 사고는 남편이 경민을 차에 태우고 집에 오던 도중에 일어났다. 남편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했다. 어스름 저녁인데다 차의 색깔이 회색이었다고 했다. 다리뼈를 다친 남편은 한두 달 후 회복되었지만 경민은 오른쪽 눈을 잃었다. 조수석에 앉았던 경민에게 유리 파편이 쏟아졌기 때문이었다. 유명하다는 안과병원을 다 찾아다녔다. 한결같이 안구나 각막의 문제가 아니라 시신경이 훼손되었다고 했다. 겨우 16살. 고등학교 1학년인 경민은 왼쪽 눈이 두 배로 잘 보이니 아무 문제 없다며 우습게 소리를 했고 대학에 갓 입학한 경훈은 어느새 한쪽으로 일그러지는 제 동생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툭하면 숨어서 눈물을 훔쳤다. 주위 사람들에게 알린다 하여 경민의 상태가 좋아질 것도 아니었다. 교회 사목이라는 것이 그러했다. 떨어지는 낙엽 한 장에 하늘이 무너졌다고 소동을 피우는 신자들이 있었다. 목사 가족에게 일어난 불상사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매도하는가 하면 목사의 무능 목사 사모의 부덕과 결부시키기도 했다. 속으로는 피를 철철을 흘리면서 나는 목사 사모로서 의무를 해나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신자들과 웃고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었다. 신자들과 헤어져 옥상의 계단을 밟는 순간 나는 두 손으로 가면이 들러붙은 듯한 내 얼굴을 쥐어뜯고 싶었다. 사모로서의 삶이 끔찍했다. 조울증에 가까운 신자들의 웃지 못할 행태 자기 입장밖에 모르는 뻔뻔함 자화자찬 믿음이 깊다는 집사나 장로들조차 무식한 신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처음부터 나는 목사 사모의 제목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남편과 내가 처음 만난 곳이 교회의 성가대이기는 했지만 그는 신학생도 아니었다. 결혼을 하고도 남편은 회사에 취직하여 가장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했다. 경훈이 다섯 살 경미가 두 살이던 어느 날 남편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다고 오랫동안 고민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적 과정을 마친 남편은 작은 개척교회의 부목사가 되었다. 신도도 많지 않은 개척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이내 단임 목사가 된 남편은 혼신의 힘으로 교회를 키웠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눈으로 뵈는 성과야 낡은 상가 건물 3층 반쪽에 세를 들었던 교회가 2, 3층으로 늘어나고 건물 주인이 교회 명의로 바뀐 것 뿐이지만 남편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루지 못할 성과였다. 남편의 청렴함 상가 옥상의 가건문에서 10여 년 동안 불편을 마다앉고 살아온 우리 가족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어림없는 일이었다. 딸아이의 한쪽 눈을 잃은 후 남편은 목회자답게 하나님께 매달렸다. 식구들이 잠든 한밤중에 교회당에 내려가 통곡하는 남편을 보면서 애절한 기도를 바친 후 다시 올라와 평안한 잠에 빠져드는 그를 보면서 그리고 어느새 통곡의 기도가 새끼 밥처럼 그의 일과로 자리 잡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남편으로부터 시선을 돌렸다. 일련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말하는 남편이 비겁해 보였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라 말하는 남편이 사기꾼으로 보였다. 피해자가 남이었다면 감옥이라도 가서 죄과를 치러야 했을 사람이었다. 남편을 감옥에 보내지 못해 억울한 것이 아니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과 전혀 다름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경구조를 통하여 여전히 삶의 길을 찾는 남편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었다. 기도를 할 수도 성경책을 펼 수도 없이 혼란에 빠진 나는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실 수는 없었다. 내가 무엇을 바랐던가 영원한 삶도 먹고 남을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다. 내가 바랐던 것은 그저 하루하루 별탈 없이 넘어가기 내 가족의 건강과 안녕꾼이었다. 하나님은 없었다. 하늘 꼭대기 천사들이나 들락거리는 당신 성전에서 바깥도 한 번 내다보지 않고 잘 사시는 하나님 죄라곤 티끌 하나 없는 내 딸 경미에게 그렇게 가혹한 벌을 내려 나를 조종하고 휘두르겠다는 심술고준 하나님이라면 내 쪽에서 먼저 사절이었다. 날이 가고 학년이 바뀌어도 눈이 나아지는 기색이 없자 경미의 표정은 굳어갔다. 몸이 아프다며 학교를 결석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TV도 보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잠을 자는 척 친구들은 물론 식구들과도 얘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남편이 어렵사리 경미를 붙잡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부터 아이는 공부에 매달렸다. 명문대회 갈 거야. 한 번 해볼 거야. 아이는 밥 먹는 시간까지 아까워하며 공부에 전념했다. 나는 겁이 났다.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아이의 강한 집념은 한순간도 자기 눈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대학 입시가 가까워할수록 나는 두려웠다. 명문대학이 합격한다 해서 시력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세상의 어떤 노력도 어떤 성과도 아이의 잃어버린 눈을 대신할 수는 없을 터였다. 나는 하나님과 남편을 미친듯이 원망했다. 왜 아이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주어 또다시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는지 힘든 목표를 달성해내지 못하면 아이에게 또 어떤 과오를 물으려는지 경민은 경민은 원하던 대학이 합격했다. 눈 때문에 허비한 시간들을 감안하면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다. 모조들 경민을 축하해주고 수고했다며 등을 토닥여주었다. 그뿐이었다. 대학에 다니면서 경민은 또 앓기 시작했다. 다리가 아파 학교에 갈 수 없다고 했다. 귀가 아파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했다. 남은 눈 한쪽마저 보이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울부짖었다. 다시 병원을 찾았다. 왼쪽 눈은 정상이었다. 따님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신경성이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묘해서 안 보인다고 믿으면 정말 안 보이거든요. 경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두운 방에 웅크린 채로 불도 켜지 못하게 했다. 나는 경미 곁을 지킬 수 없었다. 내 몸이 아팠기 때문이다. 보름 한 달이 지나도록 한두 시간의 잠도 이룰 수 없었다. 머리가 뻐개지듯 아파 몇 달씩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그런 어미에게 경미가 괴로움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바로 그 점을 나는 노렸던 것일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가. 어미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고 외눈바위로 끔찍한 차별과 억울함을 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딸에게 소리치고 싶었던 싶었던 것은 아닐까. 남편의 심야 기도도 가족들에게 어떻게든 말을 붙이려는 남편의 비굴에 가까운 시도도 어느 날 인가부터 사라져버렸다. 남편은 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빨래를 새끼 식사를 혼자 해결하고 그릇들을 씻었다. 남편의 등을 향해 나는 한껏 이기죽거렸다. 왜 음식에 독이라도 넣을까 걱정돼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독을 줘서 내 삶을 끝낼 수 있다면 그만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 경민은 죽었다. 집을 나간 지 열흘 뒤 전남 어느 시골 마을의 저수지에서 시신이 떠올랐다. 교통사고로 눈을 다친 지 만 3년 만의 일이었다. 신문에 기사까지 났다. 명문대 여학생 아무 걱정 없는 현직 목사의 딸이 왜 죽음을 택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었다. 무책임하고 흉측한 소문들이 뒤를 이었다. 목사인 아버지가 딸아이를 성폭행 했다느니 그런 사실을 목사 사모가 먼저 알고 자살을 시도 했었다느니 목사가 여신도들을 건드린 숫자가 부지기 수라느니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역겨운 말들이 사방으로 퍼져갔다. 화장실에 가실래요?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속도로 휴게소였다. 비줄기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비는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가씨의 우산을 같이 받으며 버스에서 내렸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아가씨가 마실 것을 들고 서있었다. 생강차예요. 마침 한방차 코너가 있네요. 한 모금을 마셨다. 온몸 구석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저는 비가 좋아요. 비가 와야 무지개도 뜨죠. 그런데 무지개를 밟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일까요? 부슬부슬 내리는 빗줄기를 보며 아가씨가 말을 이었다. 잠비아에는 커다란 폭포가 있대요. 폭포 앞 길을 걸으면 무지개가 수도 없이 걸린대요. 우리 미용실에 왔던 손님은 거기서 원형 무지개를 보았대요. 완전히 동그란 완전한 무지개요. 폭포 앞 계곡에 걸어놓은 다리가 있는데 거기 바로 원형 무지개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 손님은 그 다리로 원형 무지개의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대요. 저는 비가 그치고 날이 반짝 갤 때만 무지개가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맑은 날 해는 그저 높은 하늘에 떠있는데 폭포의 물이 사방으로 튀고 솟구칠 때 온몸이 젖고 주위가 모든 물안개에 쌓여 하늘이고 땅이고 분간도 되지 않을 때 커다란 원형 무지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원형 무지개가 있구나. 나는 위로 봉긋한 반원형의 무지개만 봤는데 거기 한번 꼭 가봐야겠네. 아시죠? 폭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용실에 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푹 쉬다 가세요. 방도 많고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벗나무도 있어요. 언니가 가꾸는 장미들도 활짝 피었고요. 한 달 아니 1년을 계셔도 상관없어요. 버스가 휴게소를 빠져나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앞자리에 앉은 승객이 일어나 차창을 닦으려하자 운전기사가 만류했다. 위쪽 차창에 김이 약간 서리기는 했지만 그 정도면 운전에는 지장이 없었다. 도로도 웬만치 마른 듯 했다. 내 겨드랑이로 슬그머니 아가씨의 팔이 들어왔다. 아가씨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하니까요. 아가씨의 목소리가 젖어있었다. 나는 큰 숨을 쉬고 또 쉬었다. 내 딸 경미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사소한 몸짓 따뜻한 위로였다. 왜 그때 경미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앞날의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 내가 먼저 절망에 떨었을까 눈 한쪽 불편한 것쯤은 장애도 아니라고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품 안에 보듬어주기만 했더라도 경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에게 누우를 끼치지 않으려 낯선 곳에 찾아가 혼자 저수지에 몸을 던질 때 경미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줌마가 아니 딸을 잃은 아줌마 친구분이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가씨 나직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가 계속 슬퍼하면 딸도 하늘에서 슬플 테니까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랑 언니가 사는 것이 힘들다고 괴로워하면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가 제일 슬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랑하게 살기로 했어요. 엄마가 슬픈 게 싫거든요. 가뜩이나 고생만 하다 가셨거든요. 나는 있는 힘껏 눈을 꽉 감았다. 딸 경미를 만나 용서를 빌 그날까지 내게는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었다. 못 참겠다고 비명을 지르거나 다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자격도 내게는 없었다. 나뿐 아니었다. 우리 가족 누구도 마음껏 웃거나 즐거워할 수 없다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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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규정지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밀어붙이지 않고는 자신이 일으킨 사고를 마주볼 용기도 없었던 남편을 사랑하는 딸을 다치게 한 장본인으로서 나보다도 훨씬 더 괴로웠을 그를 나는 온갖 냉소와 침묵으로 끝없이 흔들어 젖히는 중이었다. 아들 경훈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 착하고 눈물 많은 녀석에게 기계적으로 밥을 내밀고 옷을 빨아주었을 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외로움에 지친 녀석이 제 짝을 찾아 온기를 느낀다는 사실에 나는 당황했던 것이다. 그토록 아끼던 여동생 경미를 까맣게 입고 저희끼리 눈을 맞추며 웃음을 나누다니 나는 녀석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미로서 경미에게 지은 죄를 그들에게 새로이 전가하는 것에 불과했다. 성숙지 못한 내 감정으로 가뜩이나 외롭고 괴로운 그들을 새로운 검은 저수지로 채찍질하며 몰아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서울은 비가 그쳐있었다. 대신 밤 안개가 짙게 깔려있었다. 그녀와 나는 천천히 버스터미널을 빠져나왔다. 이제 헤어져야 했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러 나는 시내버스를 타러 가야 했다. 아줌마 실은 저 아프리카에 못 가요. 물론 찾아오지도 않으실테지만 그녀가 빙긋 웃으며 말을 보태었다. 우리 언니 사실 요양소에 있거든요. 오늘 정말 슬펐어요. 언니가 절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말을 안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저를 아예 못 알아본 적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의사선생님 말씀이 앞으로 자주 그럴지 모른데요. 의사선생님한테 반 농담식으로 아프리카 얘기를 꺼냈어요. 환경을 바꿔보면 언니의 병이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야단만 맞았어요. 그동안 제가 언니한테 아프리카 얘기를 자꾸 한 것이 언니 마음에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대요. 아프리카에 간다는 건 그냥 꿈이었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형체도 없는 그런 꿈이요. 멀기도 먼데다 투자 이민이라나 뭐 그런 걸로 가야 한다는데 그 큰 돈을 언제 모으겠어요? 아프리카 얘기도 무지개 얘기도 이제 다시는 하지 않아요. 꿈꾸는 것도 오늘로 끝이에요. 나는 가방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부둥켜 안았다. 그리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아가씨는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아프리카 까지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멋지게 힘차게 아주 잘 살 거야. 어쩌면 우리는 벌써 소원을 이뤘는지 몰라. 비원 후에 무지개 본 적 있지? 봉긋한 윗부분만 보이고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이미 동그런 무지개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거잖아. 아가씨 언니도 틀림없이 좋아질 거야. 내가 알아. 하늘에 계신 아가씨 엄마가 다 보살펴 주실 거야. 그녀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내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모습이 안개에 완전히 묻힐 때까지 나는 오래오래 그녀를 쳐다봐 주었다. 시내버스 정류장을 향해 발작을 떼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과수댁이 준 우산을 가져올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브이 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버려진 우산을 혹시라도 과수댁이 보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 것인가. 하지만 나는 걱정을 거두었다. 과수댁은 나처럼 매살을 꼬부장하게 쑤시는 그리하여 주위 사람의 상처를 두고두고 우벼파는 속 좁은 여자가 아니었다. 헤헤 애기 엄마 좀 봐 숨이 턱에 닿게 쫓아가 쥐어 주었더니 기껀 요만치 갖다 놨구먼 젊은 사람들 정신이 왜 이 모양이랴 이러니 내가 죽도 못한다니께 애기 엄마고 애기 아버지고 코 닦아주고 나 닦아줄 사람이 나 말고 또 이까니 남편 곁에 몸도 마음도 건강한 과수댁이 있어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경훈이도 평생 함께할 예쁜 짝을 찾았으니 또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내게도 남편에게 다시 내려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적어도 살아있었다 오늘 밤 내가 내 딸 경미를 생각하며 다시 가슴을 후비어 판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환한 내일을 맞을 것이었다 모든 죽은 영혼들이 그리워하는 삶의 독한 괴로움 칼끝 같은 아픔을 나는 아직 맛볼 수 있는 것이었다 살아남은 사람의 미안함 괴로움 나만 이 세상에서 따사로운 햇볕을 쬐고 있다는 미안하고 괴로운 심정이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내 든 생각이었습니다 더구나 주인공은 어머니로서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딸을 보살피고 위로해 죽이는 커녕 자신의 아픔에 더 괴로워하며 작은 위로조차 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에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제 마음과 같기를 강제합니다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당신들만 웃고 떠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내 마음이 지옥인 듯이 남편도 아들도 같은 지옥에서 같이 뒹굴어야 마땅하지 않나 급기야 그녀는 신을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신이 만약 존재했다면 우리에게 이토록 큰 아픔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나라 궁전에서 아래세상의 고통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신은 내가 먼저 거부한다 이러한 분노는 당연하게도 딸의 죽음 이후 더 신에게 매달리는 남편에게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다치게 했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서 죄과를 치렀을 것인데 남편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오로지 신에게만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무책임해 보였던 것입니다 지상에서 지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 신에게 모두 덤터기를 씌워버리는 듯한 남편의 행동은 자기 기만적이며 자기 죄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비겁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아들 경훈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는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었는데요 마침 아들 경훈이 갑작스러운 결혼 문제로 남편과 상야로 내려간 자리에서 그만 과수택과 남편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곧바로 다시 서울로 되짚어 올라오던 아내는 불타오르는 분노 때문에 비에 젖은 몸이 추운 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과수택과 히이덕거리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나는 이렇게 외롭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버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여자는 깨닫게 됩니다 아가씨의 꿈에 대해 그리고 비오는 날 걸린다는 무지개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불현듯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만 괴로웠다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만의 착각이 아니었을까 남편도 아들 경혼도 나름대로 각자가 만든 지옥에서 그만큼 괴로워하고 있었을 텐데 자기의 괴로움 때문에 그들 또한 괴롭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음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 남편과 아들 또한 자신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 딸이 진짜 바라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딸아이는 진정 바라고 있을까 그 아이는 엄마와 아빠 오빠 모두가 자기 때문에 슬픔에 지쳐 쓰러지길 바라는 것일까 어떤 것이 진정 딸을 위한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딸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가 그리고 그녀는 결론을 내립니다 웃어주자고 삶을 힘차게 살아내자고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밤을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할지라도 나는 다시 내일의 태양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기에 그 쓰라린 삶의 아픔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작가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웃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어미의 마음으로는 평생 그런 편안하고 기쁜 웃음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지속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만이 이미 세상을 떠난 자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와 우리의 성의가 아닐까요 부족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려는 모습이 먼저 떠난 딸이 원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설을 다 읽고 나니 제 마음속에도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는 듯한 느낌인데요 부모가 되었건 자식이 되었건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봅시다 힘내세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아직은 밤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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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봬요